10편 89편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해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켜두고 있다시리라 하였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원약을 맺으며 내 종 타위색에 맹세하니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이하며 내 왕위를 대대해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오.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하니라. 무릇 구름 위에서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 누구냐. 신들 중에서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리까.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에서 매우 무서워할 이시오며 둘러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이십니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있는 이가 누구리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주께서 라합을 죽임당한 자같이 깨뜨리시고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의 팔로 흩으셨나이다. 하늘이 주의 것이오.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남북을 주께서 창조하셨으니 다볼과 헤르몬이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나이다.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나이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서 간일이로다. 그들은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며 주의 공의로 말미암아 높아지오니 주는 그들의 힘에 영광이십니다. 우리의 뿔이 주의 은청으로 높아지오리니 우리의 방패는 여호와께 속하였고 우리의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속하였기 때문이니이다. 그때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길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돕는 힘을 더하며 백성 중에서 특함받은 자를 높였으되 내가 내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있게 하리로다. 원수가 그에게서 강탈하지 못하며 악한 자가 그를 권고하게 못하리로다. 내가 그의 앞에서 그 대적들을 박멸하며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치려니와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로다. 내가 또 그의 손을 바다 위에 놓고 오른손을 강들 위에 놓으리니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니라.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니 또 그의 호손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다.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윤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며 내가 배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하였은 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한 것이라. 그의 호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인 달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하셨도라.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받은 자에게 노하서 물리치셔서 버리셨으며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서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그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그 요새를 무너뜨리셨으며 길로 지나가는 자들에게 다 탈취를 당하여 그의 이웃에게 욕을 당하나이다. 주께서 그의 대적들의 오른손을 높이시고 그들의 모든 원수들은 기쁘게 하셨으며 그의 칼날은 둔하게 하셨으며 그의 영광을 그치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땅에 엎으셨으며 그의 젊은 날들을 짧게 하시고 그를 수치로 덮으셨으며 여호와의 언제까지 하실까 스스로 영혼이 숨기시리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혼을 소울의 권세에서 건지리까 주여 주의 성실하신분 다위세계 맹세하신 그 전에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주는 주의 종들이 받은 비방을 기억하소서 많은 민족의 비방이 내 품에 있사오 여호와의 이 비방은 주의 원수들이 주의 기름 부응 받은 자의 행동을 비방한 것이로 쏘이다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 아멘 아멘